한 번 해보세요, 한 번. 제가 말할게요. 파트너가 좀 있어야지. 네, 해주세요. 아, 제일 위에 올라갈 것 같아요. 아니, 올라갈 것 같아요. 괜찮아요. 제가 그래도 2개가 좀 있는데. 오케이. 이미 스타트. 아, 대전이 우리한테가 뭐라 했잖아. 한 번 보자. 노래 한 번 주세요, 노래 한 번 주세요. 앞에. 얼마나 살리나 봅시다. 얼마나, 얼마나 살리나 봅시다. 우리한테 각삭 자리했는데, 그렇지? 눈빛 좋아요. 좋아요. 소통 좋아해. 서로 소통하기. 눈을 마주치면. 뭐 어디 가시는 거예요? 이제 타, 이거. 이거 어디 가시는 거예요? 이제 타, 이거. 어디 가시는 거예요? 아니, 어디 가세요? 아니, 제가 이렇게 있잖아. 아니, 어디 가세요? 눈을 마주치는데 하고 싶잖아.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왜 자꾸. 절로 가요. 눈을 몇 번 마주쳤잖아. 아니, 왜 오라고. 오라고. 오라고 하자마자. 갑자기 보자마자. 오른쪽 해, 오른쪽 해. 알았어. 루시아 갈게, 이번에 갈게. 루시아 갈게. 눈 많이 쳐줘요. 대련. 대련하는 것 같다, 대련. 오래, 오래, 오래. 모슬고수 두 명이서. 오케이. 양말 스마일 있는 거. 영축권. 오케이. 왼발을 대고. 대고. 반대발. 소리 하지 마. 반대발. 반대발, 형. 오른발은 골반에. 골반에. 그쵸. 그다음에 왼발은 어깨. 뒤로 가죠. 반대쪽. 반대쪽. 반대발. 엎드려. 엎드려. 야, 나 빨리. 엎드려. 야, 빨리 커요. 빨리 올라가라고. 루시아. 빨리 커요잖아. 야, 루시아. 아니. 올라가라니까. 빨리 꼬였잖아. 다시 그대로 피곤해. 어렵다, 형. 돌겠네. 우리가 좀 낫다. 자, 일단. 사실 우리 루시아. 네. 사실 댄스에 대해서 그렇게 큰 걱정 안 해줘요. 맞아요. 우리 뭐 광희도 사실 잘 주잖아요. 맞아요. 하원님도 뭐 리듬감이 있어서. 근데 사실 걱정되는 건 이제 정환이 하면 제가 조금 걱정이 되면 되는데.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한 명씩 픽을 한 다음에 공연을 할 겁니다. 저희들만의 공연. 오늘 배워서 공연한다고요? 네. 그래서 공연을 하고 1등에게는 인싸템 선물까지 있으니까. 끝까지 열심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근데 이게 될까 모르겠습니다. 됩니다. 오늘의 주제, 몸치 탈출. 네! 1, 2, 3!